D800은 동사의 상위 기종이자 플래그십인 D4와 동일한 어드밴스드 멀티캠 3500 FX-AF 모드를 탑재한 기종입니다. 두 기종 간 동일한 AF-S 렌즈를 장착하여 두 기종의 속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기종 간의 속도 차이는 사실상 거의 나타나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필드 차량에서 D4가 미묘하게 좀 더 빠른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현재 동일하게 렌즈캡을 막은 상태에서는 거의 같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